대설주의보 현재 오전 7시를 기해 강원 상간을 중심으로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해제되었습니다. 그림을 보시면 지금까지 발효되었던 대설주의보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완전히 해제된 상태입니다. 이 대설주의보는 강원도 상간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져 있었는데요. 강원도 강릉시, 동해시와 태백시, 삼척시와 속초시, 고성군과 양양군, 평창군과 정성군, 홍천군과 인제군의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져 있던 이 대설주의보는 현재는 해제된 상태입니다. 날씨 속보였습니다.